니가 생각나는 맘이 있어 지금 연락처를 뒤져 머무를 찾고 있죠 I don't care what you say 내 친구들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하네 사실 비롯지 않은 이 전화번호 이미 내 손을 눌렀어 너의 번호를 여덟 자리 그게 뭐 어려울까 그리 추억은 그보다 훨씬 긴데 말야 너의 말 너의 말투가 내 머릿속 안에 너무 가득한 오늘 밤 너를 그리고 말아 다시 또 너의 번호를 누르게 돼 I don't think I'm ready 니가 보고 싶었던 밤에 또 일찍 아름다운 밤에 이 밤에 있어줘 내 곁에 I just wanna take me to my everything 니가 있는 곳에 데려가줘 니가 보고 싶어 내 곁에 니가 필요해 니가 필요해 니가 필요해 니가 필요해 사실 괜찮지 않았어 나신 붙잡지 말아야지 하면서 차단된 전화란 걸 알고서 다시 후회를 해 나도 알아 내가 밀태지 몇 번이나 널 아프게 했던지 난 시간을 돌이켜 왔을 땐 이미 늦었다고 Please come back to me right away It wasn't my fault by the way 어쩌면 되돌릴 수 없게 돼버릴까 난 두려운데 I don't think I'm ready 니가 보고 싶었던 밤에 떠올렸지 아름다운 밤에 이 밤에 있어줘 내 곁에 I just wanna take me to my everything 니가 있는 곳에 데려가줘 니가 보고 싶어 내 곁에 니가 필요해 니가 필요해 니가 필요해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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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